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뇌영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뉴로핏이 내년 흑자 전환과 상장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뉴로핏 빈중길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뇌 MRI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뉴로핏 아쿠아. AI가 알츠하이머 등에서 관찰되는 뇌 위축을 5분 만에 분석해줍니다. 과거엔 의료진이 여러 장의 영상을 시간에 두고 살펴야 했지만 AI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업화가 진행이 된 게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솔루션이고 MRI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펫 분석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MRI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알츠하이머가 있을 때 생기는 비정상적인 뇌의 위축을. 펫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었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빈 대표는 최근 등장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하면 투약 전후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뇌출혈, 뇌부종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펫 영상을 필수로 비교해야 한다며 류로핏의 소프트웨어 사용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들께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변성된 영역을 색칠로 칠해줘서 구획하라든가 각 영역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이 분석 결과를 한 장의 리포트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위축의 정도나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부피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수치로 찍히면서 그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뇌로핏의 매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빈 대표는 올해와 내년 매출이 더 커질 예정이라며 흡자를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최소 40억에서 60억 정도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매출이 작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고 내년에서 내후년에는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로 매출이 확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4개 회사가 있고 프로젝트는 5개 정도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에 대해서 협력 프로그램에 하나가 선정이 돼서 8월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로핏은 내년 초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